나하고 저 청순하고 저 우아한 저 모습에서 그 호방한 성격까지 지냈으니까 남자들고서 사열종대고서 쫙 서라지 뭐 그죠 아직 이열정대밖에 안 돼 미치겠다 이열정대는 되는구나 난 2명도 없다 야 사열종대 아직 안 됐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날라온 에너지 끝판왕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아기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까기를 좋아하는지 까구 까구 똑간다 해서 민주의 허드까기라고 자기 닉네임을 단 우리 이민주 언니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주의 허드까기 tv의 이민주입니다 오늘 제가 개성안학 tv에 놀러왔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 민주씨는 개성안하게 진아씨랑 아주 많이 닮았어요 아 제가 막 그 석시원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진아씨랑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진아씨랑 한번 출연을 해봐야 되겠네요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바쁜 진아씨의 시간을 뺏어서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아야 아닙니다 아 또 어째 그러십니까 우리 진아 많이 바쁜 예에요 왜 뭐 봐도 육아전쟁 때문에 육아는 그야말로 전쟁이죠 보통이 아니죠 근데 언니가 더 보통 아닌 것 같다 내봤을 때 왜냐면 깐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아니요 저 막 깝니다 아니 나는 그 깐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양파같은 우리 민주언니의 존재를 정말 알면 알수록 이 향기와 그 깊은 맛의 의미를 더해주는데 언제까지 그 맛의 끝장을 볼 건지 그쵸 제가 양파까기가 좀 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호두까기보다는 양파까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문제 양파까기 좋은 것 같아요 호두까기 인형도 좋지만 양파는 까만까만 그래도 먹는 맛이 또 있잖아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주제도 없이 솔직히 언니가 난 너하고 입담 대결 좀 하러 왔다 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봤는데 쪽쇠에서 밀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절대 안 밀려요 우리는 3대 3명이야 우리는 자성이 자연이를 언니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거 좀 생각을 봐야겠다 걔네들이 크면은 아 지금 말대꾸질 하는 거 봤잖아 그치 그치 아우 무서워요 아직 제가 내 편이 없어가지고요 예 아주 3대1 하면 제가 아직 아직 천여지 말입니다 예 아 언니 수천여는 아니지 말입니다 어머니 입고 어디를 담아라 언니 언니가 천여일지라도 나도 천여야 언니 그치 당연하지 아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까대요 이렇게 까대니까 이건 나는 그래도 언니 주책이라는 게 살짝 이식까대는데 언니 주책 없이 까대는구나 그냥 그래 나는 맛깍이지 너무 맛깐다 진짜 양파 속살까지 까내고 먹을 게 없어요 언니 아니 난 석살은 안 까먹어 까먹어 살이 붓게끔 난 살이 다 떨어져 나온 거 같은데 그치 아냐 아냐 절대 아직 안 떨어졌어 아 진짜 까고 까도 새로운 모습이 있어 아 그래요? 아 모르겠네 난 한번 봐도 모르겠고 아니 평양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쁜분께서 나는 진짜 언니를 처음 봤을 때 사실 난 평양 사람이라고 설마 막 이랬어 근데 얼굴을 딱 보게 되면 그냥 금강산 팔서녀도 왔다가 팔서녀야 칠서녀야 난 잘 모르겠는데 금강산 팔서녀 칠서녀 플러스 언니 팔아냐 내가 봤을 때 네 그 팔서녀 중에 한 명이 환생해서 돌아온 느낌을 받았어요 와 진짜? 그렇게 너무 이뻤는데 정말 근데 성격의 그 호방감을 딱 보면서 어머 이 자본주의 마인드는 과연 피앙 미녀의 그 본심에서 우러져 나오는 게 맞는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어? 네 네 왜냐하면 저 단아하고 저 청순하고 저 우아한 저 모습에서 그 호방한 성격까지 지냈으니까 남자들고서 사열종대고서 쫙 서라지 뭐 그죠? 아직 이열종대 밖에 안 돼 미치겠다 이열종대는 되는구나 난 두 명도 없다 야 사열종대 아직 안 됐어 그렇다면 그 이열종대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남자들 숫자 좀 한번 꼽아 볼까요 가장 인상에 남는 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 시설넷 다섯 여뱃 booster 아홉 여러 대한민국에는 이제 그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남자들 보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허감이 가는 남자는 한 숟가락에 꼽혔어. 왜냐하면 북한 남자들은 배웠다고 해도 그리고 또 뭐 좀 잘생겼다고 해도 매너가 꽝이야. 그 사회였기 때문에 꽝이지 여기에 우리 같이 도망쳐온 북조선 남자들은 매너 짱이에요. 그랬어요? 그런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진짜 남자들이 왜 이렇게 성격이 다들 왜 이렇게 진짜 여자한테 배려를 안 하더라고. 평양아 새끼들도 그랬습니까? 네. 엄청 평양 남자들이 좀 싸가지가 많아요. 아 진짜요? 그리고 평양 남자들이 좀 얕고 그렇죠? 얕고 싸가지들이 많고 평양 남자들 보면 평양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. 아 그렇게 봤어요? 네. 일단 옷 입만 내놓고 진짜 다른 평양 사람들은 뭐 글쎄 제가 만나본 평양 분들이 몇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면만 그럴 거예요. 아 그렇죠? 평양 여자들이 보면은 이제 뭐 물론 뭐 야근 여자도 있고 평양 노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남한테 뭐 솔직히 배려하는 거가 없고 배려하는 게 없고 언니는 되게 많잖아 근데. 아 나는 뭐 대한민국에서 배운 거지. 아 너무 푸석푸석하게 많고 언니는. 대한민국에서 배운 거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남성분들이 너무 매너를 그러니까 매너가 모든 남자들한테 다 있는 것 같아. 일단은. 음. 베이스로 깔고 간다. 그렇죠. 베이스로 매너를 깔고 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과 좋아하지 않는 남자 스타일이 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남자는 약간 그 옛날 그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. 음. 그거 좋아. 아네 나는. 보수적인 마인드. 음. 진아는. 아메리칸 스타일을 좋아한다 이거잖아 지금. 아 나는 좀 현대판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지. 아 그래요? 그 근데 저 아니 좀 얘기하시는 게 죄송하지만 그게 어떤 현대판 남자 스타일은 어떤 건지 현대판 남자 스타일은 뭐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자한테 좀 배려하면서 여자한테 배려하면서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센스 있게 센스 있게 다가오는 남자. 난 그럼 남자 편들 거야. 여자들은 그럼 그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요? 나는 내 최선을 다하지. 요즘 여자들은요. 내가 또 여자가 같은 여자 깐다고 또 이제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. 아니야 까도 돼. 왜냐면 어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는 일방통행이 없습니다. 그쵸. 모든 것에 만남은 정말 우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라고 일방통행이 있게 되면 여기 벽에 마주쳐서 그 다음엔 벼랑으로 떨어져야 돼요. 남자가 그만큼 하면 저도 그만큼 해주죠. 근데 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? 내가 먼저 주라고? 그렇지.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. 그냥 같이 하자 그냥. 같이 해야 되겠다. 아니 왜냐면 어 사실 이게 의무면 의무이고 그런데 음 이게 너무 이제 배려라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나가게 되면 부담이 돼서 또 돌아와요. 예. 그렇게 되고 그니까 그 배려가 진아 씨가 말하는 배려가 어떤 물건과 어떤 경제적으로 배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 이렇게 말해도 될까? 너 생리하지? 너 쉬어. 내가 설거지할게. 이게 있어. 한국 남자들은. 북한 남자들도 잘하던데 없어. 내가 내가 평양에서 살아봤는데 그런 남자 한 번도 없었어. 아 그렇구나. 그러니까 내가 뭐 남자들이 다 가부장적이고 언니가 그래서 여기 도망왔다는 솔직히 북한도 남녀평등권이라고 떠들지만 남전여비가 아직도 80% 정도 남아있어가지고 그 여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부족해 그러니까 뭘 준다고 군부치 주고 돈 주고 이런 배려가 아니라 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? 내가 설거지해줄게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할게 너 쉬어 이런 남자가 북한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남자들이 많단 말이야 많은데 또 그 버수적인 사람과 현대판인 남자는 그 버수적인 남자들을 보면 여자를 무시하는 성향이 많아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라고 더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에 그런 성향보다는 아 네가 북한에서 와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면 좀 같이 도와주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모른다고 못한다고 무시하는 남자들이 그게 싫다는 거야 나는 그게 버수적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남자들이 있나요? 좀 있어요 여자들을 약간 좀 무시하고 북한에서 왔다고 더 무시하는 그런 근데 그 남자들이 한국 남자예요? 아니면 북한 남자예요? 한국 남자지 여기 와서 보면 가난하기를 똑바로 들으라고 몇 사람들이 그렇다 하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한국 분들도 되게 매너 좋고 이런 분들이 많지 많은데 그럼 몇몇 분들이 좀 그런 진짜 상처를 주더라고요 북한 여성분들한테 오랫동안에 일본에 여러분들은 일본에 한국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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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